야, 니 웬일이고? 이 시간에? 뭐 이 시간에 집에 오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나? 정해져 있지. 니가 이 시간에 올 일이 없잖아. 어? 올 일이 없잖아. 할 얘기가 있으니까 왔지. 뭔 날 얘기? 어? 뭔 날 얘기? 내가 가서 잡아와서 팔면 안되냐. 이 말을 상의를 하려고. 아이, 놀고 있다. 니가 뭘 잡아? 어? 뭘 잡아? 나도 일나가면 안 되나? 아이고, 야꼬. 일나가서 한 거 같이. 니 주제에? 그하고 한 소풀이 잘 듣고. 아이고, 시끄럽다, 마. 서비고, 지랄이고. 아니, 엄마 몸도 안 좋은데. 언제까지 해녀 지내서 내 물건 대줄 건데? 마, 내 걱정은 하지 마시고. 어? 마, 니 걱정이나 하시오. 아니, 언제까지 반대할 건데? 지금 벌써 몇 달이다, 몇 달. 몇 달이고. 몇 달을 내가 엄마랑 이렇게 싸워야 된다. 마,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. 마, 꿈도 그지 말고 치우세요, 치와. 아니, 왜 다 반대를 하는데? 네. 반대는 왜 반대예요? 그거 아무나 하는 일인겨. 엄마가 잘 안 가르쳐주니까 그건 그렇지. 아, 시끄럽다, 마. 치아라. 나 니 가르쳐준 자신 없다. 아니, 맨날 하기만 하면은. 왜 안 된다고 그래? 내가 하는 건 다 못 마땅하고. 어? 나 니 가르쳐준 자신도 없다고. 너무 힘들니까 그렇지. 보통 일이니까. 내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. 니 가르쳐라니까. 그러니까, 나도 모르겠다고. 아, 시끄럽다, 마. 가, 가라, 가라, 가. 엄마, 알았어, 이라. 나도 모르겠다. 간다. 가든지 말든지. 막 우리 집에 오지 마. 나. 소시끄럽다. 어, 나 맨날 얘기하면서라도. 앞으로 우리 집에 오지 마라. 아무것도 안 올게. 안 올게, 안 올게. 좀 달래갖다 좀 하지. 달래갖다 좀 하지. 달래갖다 뭐 달래는. 그게 뭐. 어, 안 보라. 저거지. 엄마의 진심을 딸은 알까요? 좋은, 좋은 식구랑 얘기할 수 있고. 그렇잖아. 좋은 식구랑 뭐죠? 뭐죠? 그런 얘기 봐라. 참 골절이니까 골절이야. 아이고, 참. 그래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. 역시 그렇습니다. 나 물건이 고맙고. 나 아무것도 안 돼준다 했잖아. 엄마. 그렇게 하고. 내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. 내가 그랬잖아요. 안 된다고 하는데도. 아휴. 몰라 몰라. 아휴. 속 터져. 너무driver cinco outta 오이. 아휴.